저희가 좀 오래 쉬었잖아요 지금 지금 여러분 좀 뛰고 싶으시죠? 이제 공연 동갑불락에 달려가는데 제대로 뛸 만한 노래가 없었던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제 한번 신나게 뛰어보자고 네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딱 노래를 듣다보면 아 이 부분은 내가 좀 앉아야겠다 내가 이 부분을 좀 앉아야겠다 추진력을 얻어야겠다 싶은 부분이 딱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딱 앉으셨다가 딱 뛰어 하면 일어나서 이제 열심히 뛰시면 돼요 공연이 후반부니까 이제 한번 제대로 뛰는 노래 카스의 자이가이스트 네 시대정신이란 뜻이래요 카스의 자이가이스트 시작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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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